광고계에 뭐 다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영화계 관계자들을 만나면요. 이제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격앙된 상태입니다. 다만 언론 인터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할 때는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내사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마약 문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손해비상 책임을 물게 될 것이고요.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김묘성 재중문화전문기자님. 배우 이성균 씨 취재를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또 이 국민 배우라서 이번 내사 이런 게 좀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취재하면서도. 네, 워낙 이미지가 좋았던 배우고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일과 가정밖에 없는 배우로 알려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마약 사건에 휘말리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고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이 큰 상태고 지금도 역시 지금 내사 사건이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말부터 주말 내내 굉장히 시끄러시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일단은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내사 선상에 올랐다라고 인정을 함과 동시에 발표한 것이 고소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소의 내용을 보니까 공갈 협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약 공급책 A씨가 있었고 A씨에게 협박을 당해서 건넨 돈이 2억 원에서 3억 원가량 3억 5천만 원이라는 설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약 공급책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그 당사자, 소속사도 그렇고요. 변호인 입장도 그렇고 경찰의 입장도 그렇고 일단 마약 공급책은 아니고 내사 선상에 오른 한 명 그리고 신원 불상자라고, 성명 불상자라고 하겠죠. 그 사람 한 명 해서 고소를 한 상황이다라고 전해지고는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일단 협박을 당했고 돈을 건넨 거는 팩트 아니냐. 그렇다면 전혀 근거 없이 돈을 건네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래도 섣부른 추측은 금물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그것에 마약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사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협박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참 이런 이야기까지 쉽게 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거죠? 매각, 건물 매각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이선균 씨의 배우자 전해진 씨가 얼마 전에 지난 5월에 건물을 갖고 있던 건물을 150억 원에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입한 지 1년 만에 팔았다는 거예요. 시세 차익 1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냥 수치적으로 10억이라고 하면 많이 번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1년 내에 사고판 정황을 보면요. 취득세와 법인세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또 대출이자 양도세 이런 거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이다. 라는 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1년 만에 건물을 팔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는 사태에 대비한 거 아니야? 혹시 뭐 알고 있었던 것 아니야? 그래서 뭐 이런저런 돈이 필요하지 않았겠어라는 추측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요. 이게 추측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 5월에 건물을 매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10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5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많이 앞서 나간 것 아닌가라는 시선도 있고 이거 외에도 그냥 뭐 임대 수익이 워낙 나오지 않는 건물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팔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좀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금 전 인터뷰가 나왔는데 변호인은 이런 얘기가 전혀 상관이 없다. 건물 매각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조금 전 나왔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마약 사범들 쫓아온 검사 출신의 김희준 변호사님. 지속적인 협박을 당해서 고소장 제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약점이 잡혀서 그런 거 아닌지 이 부분은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고소장을 제출한 걸로 봐서는 공갈 협박을 당한 것 같습니다. 공갈 협박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돈을 2, 3억 정도 건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고 갔다는 얘기 방금 했고요. 네. 돈을 건넨 이유가 뭔지 그게 수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은 아무 이유 없이 돈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고 뭔가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돈을 건넸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지금 고소한 제명도 보면 공갈로 해서 고소를 한 것 같은데 공갈이라는 것은 협박을 당한 거잖아요. 협박의 내용이 뭔지를 조사를 해보면 과연 마약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이런 사건의 경우에 지금 단정할 수 없는 거지만 어떤 것들이 추측이 될까요? 보통의 이런 경우에? 보통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공갈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약점을 잡아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금품을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성균 씨 같은 경우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단계에서 꺼내야 되겠다. 비록 나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문제라는 것은 협박의 내용하고 관련된 것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협박의 내용이 설사 형사적으로 문제가 돼서 협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영원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명성 기자님 이성균 씨 말고도 또 낯익은 이름이 수사선상에 같이 올랐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황하나, 한서희 이렇게 이름을 딱 거론할 수 있겠는데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고 알려진 황하나 씨가 이번에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낯익고요. 이름도 낯익고 얼굴도 낯익습니다. 지금 일단 내사자 신분이긴 합니다. 처음에는 재벌 3세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황하나 씨요. 황하나 씨는 사실 마약 투약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그때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집중을 받았었고 그래서 2015년에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바가 있고 그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제쳐 투약한 겁니다. 그래서 1년 8개월을 살고 출소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내사선상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예인 지망생 A 씨도 거론이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한서희 씨라는 겁니다. 한서희 씨 역시 과거에 탑 씨와 함께 대마초로 흡연했다. 이런 거에 또 연루가 되면서 많이 집중을 받았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에 6개월. 이렇게 많은 혐의들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거론되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선균 씨와 함께 내사선상에 올랐으니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추측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발표가 좀 전에 나왔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이선균 씨의 변호인의 입장은 황하나 씨, 한서희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이다. 전혀 모르는 사이다. 다만 그 8명의 내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8명이 함께 올랐을 뿐이지 함께 연루된 뭔가 혐의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 역시도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인가요? 한 시사 프로그램 나와서 마약 중독 환자들을 돕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럴 마약 투약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또 이렇게 된 겁니다. 변호사님. 마약이라는 게 사실 혼자의 의지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거든요. 황하나 씨 같은 경우도 마약을 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기존의 언론이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또 마약을 투약한 것이 밝혀진다면 정말 마약이라는 게 얼마나 끊기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요. 특히 필로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필로폰을 투약을 하게 되면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고 쾌감을 느껴요. 그런데 필로폰이 들어가게 되면 도파민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분비가 됩니다. 한 번 투약을 하면 평생 쏟아질 도파민이 한꺼번에 분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험에 투약을 했을 때 느끼는 쾌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초월하는 그런 이상이 되거든요. 그 쾌감을 한번 느끼면 그 마약을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뇌 속에 있는 보상 체계 자체가 붕괴가 돼요. 그래서 그 마약이라는 게 똑같은 양이 들어왔을 때 그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점차 양을 늘려가지 않으면 똑같은 쾌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 거고 계속 늘려가다 보면 사망에까지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약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일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울증이라든가 계속 불쾌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즐겁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약에 중독이 되면 일상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고 치료나 제야를 받지 않으면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보면 경찰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 소환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약 검사 받으면 수사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지금 현재 뇌사 단계라고 하니까 명확하게 혐의점이 확인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성균 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약에 결백하다면 지금 현재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투약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소속사 같은 경우에도 확인 중에 있다. 이런 보도만 나오고 있고요. 정말 본인이 결백을 하다면 스스로 모발 검사라든가 소변 검사를 자청을 해서 임의 제출을 하는 게 맞고요. 수사 기관에서도 처음에는 강제 수사를 하기보다는 그런 임의 수사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소변이라든가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면 결국은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제 수사라는 것은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채취를 해서 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그건 마약을 투약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본다면 검사 진행이 되겠지만 혹시나 경찰 쪽에서 진행을 먼저 하게 된다면 시기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시기상으로는 소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일 정도 이내에 투약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모발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길이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흥행한 드라마죠. 더 글로리 굉장히 많은 분들 아실 건데 여기 마약 투약하고 난 다음에 머리색을 탈색하거나 그리고 수액 맞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안 나오나요? 어떤가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서 많이 돌고 있어요. 탈색이라든가 수액 주사를 맞는다든가 하면 마약 감정에서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 탈색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요. 마약을 투약을 했으면 검출 가능하고요. 그 정도로 감정기법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제모를 하거나 탈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있는 털은 머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몸과 털들이 다 있습니다.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설사 온몸에 있는 털을 다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손톱이나 발톱에서도 나와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한다는 것은 피해갈 수 없다? 네.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김민성 기자. 이성균 씨가 마약 의혹에 시달리면서 본인이 촬영한 영화, 드라마 지금 많이 있는데 광고계에 다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영화계 관계자들을 만나면요. 이제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배신감.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격앙된 상태입니다. 다만 언론 인터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할 때는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내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내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수사를 받을 입장이나 수사를 할 입장이나 사실 내사 단계에서 알려지게 되면 여러 가지 추측들이 뒤섞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명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될지 굉장히 혼선이 빚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만 내사 단계에서 알려졌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드라마, 영화, 광고계에 굉장히 비상이 걸렸는데 일단 영화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찍어놓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찍어놓으면 개봉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실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출연을 하고 영화를 찍으면 출연료가 거의 입금이 됩니다. 먼저요? 그런데 거의 그래요. 물론 배우마다 작품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는 개봉 날짜가 잡히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진행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배우가 아닌 입장에서는. 뭐 홍보사라든지. 일단 개봉 날짜가 잡혀야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면 개봉 날짜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화계는 올스탑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에 빠진 상황인데 영화 탈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칸 영화제에도 초청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영화 행복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혼란이고 드라마계도 역시 비상에 걸렸는데 노웨이 아웃이라는 드라마에도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속보를 뜬 거 보니까 이선균 씨가 하차를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조금 전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제작진은 배우나 스태프들에게 2주 정도의 시간을 달라. 이제 대체할 배우를 찾아야 되니까 2주 정도의 시간을 주면 다시 정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수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주원의 배우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나 어떤 작품을 한 데 있어서 배우가 그것을 결정하고 그 캐릭터로 파악하고 비주얼을 준비하고 굉장히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2주 만의 시간으로 사실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만 배우도 출연할 예정이거든요.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배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뒤섞인 상황입니다. 광고계는 역시 말로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전혜진 씨와 함께 아내와 함께 모델로 기용된 제품이 있는데 광고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요? 안 나옵니까? 왜냐하면 이 광고는 어린이 교육을 목표로 하는 그런 광고거든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선균 씨 홀로 하는 광고 모델도 역시 지금 굉장히 불똥이 튀었는데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도 이선균이 선택한 무엇? 라고 해서 광고를 했었는데 지금 그 멘트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다른 걸로 대체된 상황이에요. 김윤준 변호사님. 내사 상태임에도 지금 다 비상이 걸리고 다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의혹이 혹시나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피해 보상 문제.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피해 보상은 아직 배상 책임인데요. 배상 책임. 출연 계약을 할 때 계약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당연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 배우가 마약 문제라든가 기타 안 좋은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출연하게 된 영화라든가 드라마 같은데 영향을 주잖아요.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도록 그런 계약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마약 문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될 것이고요.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난리가 났던 게 최근에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마약 광고 전단지가 뿌려진 일이 있다고 해서 이게 한바탕이 좀 시끄러웠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금년 보면 대치동에서 마약 음료수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공개된 장소에서. 아이들 때문에. 이번에는 대학가에서 마약, 액상대마를 판매한다는 명함 크기의 전단지가 뿌려진 게 밝혀졌는데요. 굉장히 그만큼 마약 유통 구조 자체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로 너무 깊숙이 침투한 것 같아요. 굉장히 대범해지고 있고요. 그만큼 또 마약 수요자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대마가 사실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인데 우리나라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액상대마는 어떤 식으로 판매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액상대마는 대마액에서 액상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도를 높인 거거든요. 카트리지 안에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일반 전자담배 흡연기에 끼워가지고 피우게 되면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 흡연기에 끼워가지고 길거리에서 피우고 다니는 사례도 있고요. 길거리에서요? 그런 사례는 흔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마초 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마질로 흡연을 하게 되면 금방 알게 돼요. 그런데 액상대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단속과 적발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김민성 기자 그리고 마약 사건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마약을 몰래 들여와서 유통한 조선족 일당이 붙잡힌 사건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족 총책 A씨라고 하겠습니다. 총책이 한 명 있고요. 유통한 혐의의 밀수책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유통책이라고 하는 8명이 있어서 마약 구매자는 28명이고요. 그래서 37명을 검거를 했는데 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필로폰의 양이 9kg이라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보면 시가 300억 원 상당의 규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내인 B씨 그리고 처조카 C씨 등 친인척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표로 보시는 것처럼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중국, 나이지라, 미국 이렇게 6개국 밀수 조직으로부터 마약류를 사들여서 국내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조선족으로만 구성된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요. 조금 전에 친인척도 가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은 A씨와 B씨, 그러니까 이 부부가 지난 4월에 발생한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총책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내 B씨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건, 다른 사건으로 필로폰 유통책 노릇을 해봤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구속을 당한 상태인데 이 필로폰을 전달받은 조직의 상선이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총책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퍼져 있으니까 사실 정권 초기부터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약과 전쟁 선포하겠다. 이수준으로 강도농께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마약 청정국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마약은 거의 조폭들이나 했던 건데 일단은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고 퍼져가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환상이었다. 네. 마약 청정국의 기준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마약 적발 건수가. 그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2015년도에 우리는 이미 마약 청정국의 질을 잃었습니다. 2015년이요? 네. 2015년도에. 그만큼 마약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마약 범죄 적발 건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만 8천 명이 넘어서고 있거든요. 작년 1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1만 8천 명이었는데 그것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의 금년의 상황을 보면 지금 10월달 기준으로도 1만 8천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2만 명이 최초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약 범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많이 만연해 있었어요. 다만 통계라는 것은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사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 숫자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마약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인식하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기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만연되어 있고 특단의 조치가 굉장히 필요하다.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2년 동안 마약 사범들을 쫓으셨으니까요. 검사 출신으로서. 해법이 좀 있다면 어떤 거가 좀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굉장히 마약 사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대책을 강구할 때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너무 수사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것은 범죄로만 접근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고요. 범죄 플러스 질병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질병.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 속에 있는 보상 체계 자체가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교도소에 오래 수간만 시켜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질병이 시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재화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 예방 교육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주지를 시켜야 되고요. 대부분의 마약이라는 것은 호기심에 의해서 하거든요. 내가 한두 번 해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자신감에서 비롯되는데 절대 마약은 한 번만 퇴악을 해도 중독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벌어지는 일을 두고요. 영화 범죄 도시가 상난다. 우리 도시의 우리나라의 미래가 병든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빨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재찾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